즐거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심리학 기도의 시간에 신명기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이 뭐냐? 딱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법전을 연상시킬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는 보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12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끝으로 보기에는 이런 규례와 법도는 복음과 같지 않나 보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즐거운 인생. 즐거운 인생과도 거리가 그렇게 아주 먼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깊이 접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끝으로는 다양한 규례와 법도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또 강조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 한마디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라. 아멘. 그렇게 여기서 강조해요. 법이 딱딱하고 엄숙한 분위기. 이걸 막 180도로 바꿔놔요. 즐거운 인생 살아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무감으로 사는 거 힘들죠. 의무감. 나쁜 건 아니지만 의무감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하죠. 삶의 활력을 상실시키는. 만약에 의무감으로 결혼한다고 하면 의무감으로 결혼한다고 하면 부부관계에서 어떤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활력이 없겠지요. 의무감으로 산다고 하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요즘은요. 부부 사이를 전우해라. 옛날 싸우니까 전우해라. 동지해라.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비단 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것도 그렇죠. 사회생활하는 것도 그렇죠. 이런 생활 속에서 의무감으로 한다고 하면 매일매일이 많이 힘들겠죠. 의무감으로 하면 어떤 생산성 있는 그런 것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너무 의무감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좀 그러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겠죠. 참 재밌다. 이렇게 힘들잖아요.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걸 의무감으로 접근하면 이 의무감 때문에 믿음이 성장이 안 되겠죠. 믿음 성장은 그냥 매일매일 닥쳐오는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겠죠. 의무감으로 접근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종교생활이라. 종교생활하는 분들은요.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힘들게 다닙니다. 힘들게.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힘들면 그 종교입니다. 나 직분이 너무 힘들어. 그 종교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요.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신난다. 너무 즐겁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정상적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진행하는 신앙생활 직분이에요. 직분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된다. 그거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 없다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어쩌다가 회장이 돼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부장이 돼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장도가 돼. 어쩌다가 구원사가 돼. 이 감격.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신앙.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열법 종교생활이라는 털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활기가 있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삶이 축제의 여정이래요. 축제. 매일 사는 게 축제야. 축제. 아멘. 축제라니까요. 축제. 이게 신앙생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 사는 게 생동감이 넘치고 늘 사는 게 지루하지 않고 늘 사는 게 그렇게 피곤한 일을 한데도 우리 집사님 보세요. 옷 키 섭시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위험한 일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유일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축제의 여정 되기 바랍니다. 힘들지요. 힘들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당 사는 게 아침에 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여자들은 머리 감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머리 감아 이제 말려야지 이거 묶여 돌려야지 이거 매일매일 화장해야지 이것도 잘 받는 날이고 안 받는 날이 있지 매일 뭐 보통 이 육체 하나 관리하는 것도 힘들게 보면 이거를 기쁨으로 하면 즐겁습니다. 날 구원하신 줄을 날 구원하신 줄이 감사하고 날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처럼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현장을 간다. 아멘 직장 또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모든 게 축제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세요.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성기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즐거워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래야 말이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 다 즐거워하는 축제의 생득을 재무처부합니다. 첫째로 예배가 즐거운 삶이에요. 2절 3절을 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고전 멸하라. 신명기 12장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난한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신들이 들어가는데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난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하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살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핵심이 뭐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이 말씀의 전체 핵심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없애야 될 것이 있다. 없애야 될 것. 없애야 될 것이 있고 또 해야 될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없애야 될 것이 뭐냐. 우상 문제예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예배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 그게 우상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당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요. 이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 가난한 땅에 문화가 있어요. 문화. 문화는 무시 못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대표적으로 발과 아세라 신상이 있습니다. 그 문화예요. 그 가난한 땅에는. 그거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문화니까. 다 문화하는 거니까. 발과 아세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풍류를 준다. 우리에게 풍류를 갖도다 준다라고 하는 농경의 신이에요. 발과 아세라가. 농사를 다 지니까 농사 잘 되게 준 신이다. 지금의 표현으로 하자면요. 이 발과 아세라는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쉽게 말하면 WCC예요. 전 세계의 종교는 하나다는 겁니다. 이게 WCC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다 하나다. 그래서 부산에서 WCC 대회가 있었잖아요. 불교, 천주교, 중선임, 온갖 심지어 부닥거리하는 귀신 들린 사람도 와서 같이 다 부닥거리하고 다 다 똑같아. 그게 문화예요. 문화. 쭉 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왜 교단이 이렇게 갈라진 줄 아세요? 갈라지면 욕하면 안 돼요. 바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우창승당은 WCC 모든 종교 갔다 하는 사람은 우리 어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게 통합척이에요. 통합척. 아시겠어요? 통합 뭐 통합. 이 앞에 한신입니다. 이 앞에 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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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학대학 출신들 이 앞에 이 교회 앞에 이 교회 다 같이 다 종교는 다 같은 거야. 그럼 말로 교회 나옵니까? 공기 좋고 물 좋은 저 절여가지. 이게 이 종교다원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다 묘한 기독교 이 문화가 그렇게 형성돼요. 그래서 가난한 땅의 허감 문화 가운데 물들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단호한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기 전에 우상신을 섬기는 재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우상을 다 깨버리고 완전히 너희들 들어가면 다 박살래요.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다 멸해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삶은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영적인 삶은 이래야 성장합니다. 시장상에서 걸리니까 박살내버려야 돼요. 아멘. 지금도요. 제사를 끊지 못하고 오장장한 스탠스를 잡고 있는 장로도 지사도 권사도 있어요. 내가 몇몇 듣고 있어요. 지금.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제사 참석을 원래 체리당이 됩니다. 그 가면 제사를 안 지내면 집안에서 왕따를 나간단 말이에요. 형제 안 믿는 형제들이 완전히 형제 취급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쫓겨날 거란 말이에요. 겁이 나가지고 오장장하게 기독교입니다. 제사 끊으면 불효하는 것 같고 제사 끊으면 형제들 다 끝나는 것 같고 또 가족 간에 의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오장장하게 제사 진행 지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 어떤 말을 하든 어불성설입니다. 영적인 실상을 모르는 다른 교회 다니면 영적 실상을 모른다고 변명이나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 말 하면 안 돼. 근시한지긴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 그런 태도 골또서 10장 입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말씀입니다. 물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 앞에 하는 것이오 조상 앞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 앞에 하는 것이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하노라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귀신이 조상님을 섬기는 조상 앞에 효도하는 말 이게 귀신 앞에 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상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 앞에 절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잠시 따 없으신 안개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유부리면 안 됩니다 다음에 좋은 세월 오면 하지 여유부리면 안 돼요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평상시 여름 삶 속에서요 영적으로 단호한 결단하고 실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여러분이요 결단하면 허감이 떠나가요 허감이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부모가 형제가 발악을 해요 여러분 죽이니 살리니 발악을 합니다 발악하는데 그런데 겁먹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발악하던 귀신이 떠나고 나면 뭐가 와요? 평안에 옵니다 평안에 떠나고 나면 원수될 것 같았던 안 될 것 같았던 형제들이 그때부터 돌아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일단 우상이 박살나야 된다니까요 참 평안하려고 하면 박살내야 돼요 교사 거 꺼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서서라도 꺼내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에는 난리나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귀신이 발악을 해도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 말씀 통해 우리는요 선택받은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기대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신명기 6장 사설로 오지로 가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뭐라 그러세요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 다 싫고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사랑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시는지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을 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해 나를 숭배 안하고 우상을 숭배해 질투해서 불로 심판해간다고 그래요 불로 태워 죽여버리겠다 질투하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겁나는 하나님이요 질투에만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유일성의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현상이 뭐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심리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자 5절을 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그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흔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첨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냐마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절구할지니라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절구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모여 다른 성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절구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예외드리는 예배가 뭐요? 축제의 성격을 띄고 있어요 축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는 것 자체가 축제가 돼야 돼요 초상집 되면 안 돼요 맨날 눈물 질질 흘리고 그냥 그렇게 인상 쓰고 다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종교사 하나 참고 참고 참아가 얼굴이 막 썩은 곰팡이 썩어가지고 그냥 저 천주교 수녀들처럼 그렇게 저 땡땡이 중돌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수녀들 여러분 얼굴 자세히 봤어요? 저는요 공항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얼굴이 팍 썩은 거 있죠? 썩은 거 썩었다는 거 아세요? 잘 모르세요? 다음에 공항 가거든 수녀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절에 중글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이거는 뭐 기미 끼었다 얼굴이 피부다 검다 희다가 안 해요 썩었다 썩었다 얼마나 참고 종교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축제입니다 축제 자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 축제가 돼야 된 이유 4등전 2장 46절에 나오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매하며 또 온 백성에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초대교회 예배는요 한마디로 축제 축제 축제였다고 우리 영원교회가요 처음 개척할 때는요 맨날 먹어서요 쓰레기가 그냥 얼마나 나온지 몰라 뭘 때마다 그냥 전교인 막 지금은 숙자가 이러면 안 하겠다 하면 되나 계속 축제 수요일이야 예배 끝나면 딱 일어나서 손잡고 찬양하고 축제 축제 저는 심각한 거 싫어합니다 저는 체질 자체가 워낙 노는 체질이라 놀고 즐거운 축제죠 심각한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과 성령인 사람은요 심각하고 혼자요 기도할 때는 혼자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매울 때마다 축제였다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즐겁게 오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기다리면서 마음에 즐겁게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요 하다 보면 안 드는 것도 사람이 산을 모이면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안 드는 게 있지만은 즐거움을 뺏기지 말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러 나왔는데 이 즐거움 뺏기면 안 되잖아 즐거움 넘쳐야 돼 그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치? 너 즐겁게 살다 보니까 얼굴이 틀려요 불친 자더라고요 얼굴이 하... 얼굴이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 넘치고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니다 하니까 피부가 깜짝이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햇빛 보는 사람은 깜짝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즐거움 넘치고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대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 이게요 훨씬 커졌어 우리 교인들이 예배 못 데리고 그냥 인터넷 온라인 예배들이다가 나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싶어 그 마음이 간절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큰 직복이요 얼마나 큰 기법입니까 지금 우리의 모임이 100% 자유롭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그렇게 다 식사하지 마라 하라니까 못하지만은 웃기는 거예요 이것도 식당마다 꽉꽉 찼는데 우리만 못하게 교회에서 식사하지 마세요 모임아 이것도 빨리 해결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 뭐냐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성공이요 기본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본 이걸 강조하는 책인데요 영적인 삶의 삶에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 영적인 기본의 삶이 뭐예요 영적인 기본의 삶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AW 토주 목사님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예배하고 나서 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했어요 왜 실패하느냐 예배의 영광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럼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게 실패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죠 뭘 결정하고 할 때 여러분 영적 상태를 빨리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 예배가 성공하고 있는 상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때 결정하는 건 성경인도예요 그런데 예배도 잘 안 되면서 그냥 내면에는 세상 욕심은 가득 차가지고 그냥 그냥 불평분만이 가득 찼는 데서 뭘 결정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누구 말 듣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이 결정할 때는요 성령의 인도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결정할 게 많아 눈만 뜨면 결정할 게 많은데 눈만 뜨면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내 영적 상태를 보고 결정하라니까요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여러분 결정하면 안 돼요 더 기도하세요 내가 충만할 때 그때 인도가 된단 말이에요 인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식이 뭐냐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빠졌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별 것도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인생을 좌우합니다 인생을 좌우합니다 인생을 좌우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감사 즐거움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넘쳐나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니에요 내가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없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누구에게 이 복음을 말할 거예요 내가 증거가 있어야지 예수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가 많도다 아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가 많도다 우리 안경모드 성도들 매 예배 때마다 이유 없어 나를 살리고 아멘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예배의 즐거움 이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모먼트를 여름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죠 영적 모먼트에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더 큰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들이 나서 영적 모먼트 성령의 역사를 바라며 이렇게는 이런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신이 즐거운 삶이에요 9줄로 12절 봅니다 9줄로 12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겠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게 하시고 주시라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에 거제와 너희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서운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거할 것이여 너희 성중에 있는 내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내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모세는요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 드려라 당시 가난한 땅에는 우상신당이 만년했어요 우상신당이 이 신당 산에 있다고 해서 산당이라고 하는데 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어쨌건 나라 그러냐 일본 가보세요 일본 일본 가보시라고요 일본 가면요 도시 시내 막 할 것 없이 그냥 호텔 옆에 전부 다 절간이 있습니다 절간이 있다고 놀릴 정도로 많아요 그냥 다 시내 꽉 있어요 일본 저 망합니다 핵폭탄 맞은 유일한 나라도 나라이기도 하지만 저 나라는 지금 이명기 박경선교사 말 들어보세요 한 집에 한 명이나 정신병자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한 집에 두 명 이상입니다 저번에 들었잖아요 갔을 때 그 정도로 귀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런데 일본에 가보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버스를 탄다 길을 간다 식당에 간다 이렇게 보잖아요 거의 3분의 2는 좀 이상하게 보여요 모습 자체도 틀려요 여러분처럼 깔끔하지 않아요 머리도 푹 또 막 이상하게 해요 이상해요 그거 내가 물었어요 저 사람들 여자들 머리가 왜 저러나 여자들이 머리를 비싸서 미장 못 간다 남자들 머리가 전부 고슴도치 같아요 학생들 저 왜 저러냐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깎아주죠 밑에만 자꾸 치다보니까 동그랗게도 하고요 일본이 그래요 내가 물어봤다니까 하도 이상해가지고 비싸서 미용실 못 간다 저 사람들 얼마나 건면하냐 국가에서 코로나 돈 주잖아요 일본이 돈을 주잖아요 돈 절대 안 씁니다 저 분은 좀 돌리려고 경제를 돌리려고 돈을 주잖아요 돈 안 쓰고 돈으로 접근한다 돈 안 써요 돈을 그게 뭐라 그래요 귀신 돌린 거요 안 씁니다 해당기는 모습 보면 우리나라에 거리 다니면요 사람 이상하게 봐요 접근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모습을 보면 완전히 막 초라하고 돈이 어마어마한 놈한테 그러니까 어쩌지 그러냐 그러니까 일본에는요 거지같은 사람이 부자고요 부자같은 사람이 거지요 왜 그러니까 저 사람 돈을 안 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요 이 산당이 이 가난한 땅에 이렇게 많은 온전히 우상이에요 우상 이 가난한 땅 자체가요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들 택하신 장소가 있다 택한 장소 아무데서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해놓은 장소가 있어 거기서 예배해라 그 택하실 그곳은 구체적으로 따위시대 이전은 신로의 해막을 가리키고 따위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중앙성수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들고 있었는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는 뭐예요 이 중앙성수가 뭐예요 신약시대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 예배 가짜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 예배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얼마나 예배가 죽고 온 줄 몰라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요 교회 못 가도록 그냥 교회문을 다 폐쇄시키고 교회 오라 불 다 태워 지압리 수원감 지압리 교회 감리교입니다 하도 교회 오니까 못 가게 하더니 이것들이요 하루는 그 교회 예배 다 들어 해놓고 밖에다 집을 쫙 돌려가지고 불을 확 찔러 뿐 거예요 거기서 타 죽은 사람이 40여 명입니다 그날 저녁에 예배 들이러 나온 사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교회 가서 정치를 말합니까 교회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북한 사람들 일사올 때 내려와 예수 믿는 놈만 잡아주니 교회 못 나요 교회의 폐쇄입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는 중에서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잘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왕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들어갈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고 짐승을 각을 떠서 껍데기 벗기고 각을 떠서 다 창자 다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번제의 특징은요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예배가 뭡니까? 완전히 드려야 돼요 내가 아직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바쁜데 그건 예배 아니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딴 생각하고 있고 딴 계산하고 있으면 그건 각을 완전히 못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헌신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헌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완전히 헌신의 영적 자세가 있어야 된다 두만 품지 마라 완전히 헌신 그리고 십일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십일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일조가 구약 율법 규정이고 복음실에 있는 교회가 강조해서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속는 거예요 마타고문 23장 23재로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의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책망하는데 보세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의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앙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있네라 독특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서의관나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책망하셨지만은 그들의 십일조를 구별하여 드린 것은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십일조는 그대로 행하라 십일조는 예하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란 출발 출발 십일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십일조를 도둑질하냐고 십일조 안 되는 거 성기 말라기 3장 10절 예보 도둑질이라고 그러는데 왜 내 거 너가 안 주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십일조 드리는 것은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역사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라는 고백이 십일조예요 어떤 사람이 십일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여섯 번 놀랐다는 겁니다 십일조를 드리면 여섯 번 놀랐어요 뭘 어떻게 놀랐냐 첫째 십일조를 드림으로 자기 믿음이 더 확고해지면 놀랐고 둘째 십일조를 드리고는 넉넉하게 십일조를 드리고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고 놀랐고 세번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을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놀랐고 네번째 십일조를 드려보내 물질에 매여있는 담력이 생긴 것에 놀랐고 뭐 잘못 자다가 이제는 거기다 자유하게 된 건 놀랐고 다섯번째 십일조를 드리면서 자신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고 여섯번째 이런 축복을 진작 받을 것을 왜 이제 받았는가 후회하면서 놀랐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주 보고 매주 보고합니다만 지난주 보고 장로 시무장로 말합니다 시무원 협동 무슨 원로의 다 빼고요 시무장로 129명 중 93명 출석 75명 헌금 129명 시무장로인데 교회 출석이 93명이고 헌금한 사람은 무슨 헌금했던 간에 75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장로가 시무장로인데 193명이 출석을 했는데 헌금은 없어 22명은 아예 헌금 안 했어요 권사 시무만 말합니다 603명 중에서 320명 출석 217명 헌금 안수집사 277명 중 133명 출석 103명 헌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 정확하게 하건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기도하고 세밀하게 분수하고 왜? 그 역제 상태 알아야 되니까 아니 그냥 하나쯤이야 뭐 나가다 안다 알게 뭐야 천만의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성도가 교회에 나왔는지 안 나온지 헌금하는지 아는 걸 다 보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고요 믿음이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고 기도가 성의 능력의 힘을 입는 열쇠라고 하면 온전한 11조는 온전한 11조입니다 대강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다 아멘 이걸 여러분 아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으라고 하는 말이 축복받으라고 하는 말씀 제가 처음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로 12절에 보면 언약 공동체의 구성 모두가 원리스가 되어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들여라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도요 즐거운 음식이래요 즐거운 음식 아멘 여러분요 밥을 한 끼 사더라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한 끼 사면 억지로 억지로 아까워가지고 억지로 싸고 싸고 싼 걸 골라가지고 먹어도 기분 나빠요 먹어도 기분 나빠 즐거운 마음 된장찌개를 한가리 먹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즐거운 마음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경 건축을 위해서 따위도왕과 지도자 백성들이 하나같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따위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하사원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다 아멘 주님 주신 것은 되는 것 뿐이에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게 어디있어요 이근이시 보세요 몇조 남기고 갔잖아요 그냥 서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주님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저는 매주 처음 합니다 아시겠어요 영경보드의 성도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절군헌신의 삶 속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8절을 봅니다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자 이 말씀은요 절군 인생을 사는 비결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씀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성경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요 책임져 주겠다는 책임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너전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말씀을 충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여 완벽하게 책임져 주겠다는 그 말 책임져 주겠다 모든 것 다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 책임진다는데 그것도요 신문기 11장 12제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랬어요 12제를 보시면 재미있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은약 잡은 자 위에 있겠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말씀 잡고 있는 자 예배 때 말씀 잡고 있는 자 그 사람과 함께 있겠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계전 성도는 말씀이 이끄는 은약의 여정을 가면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체험하면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즐거운 인생 되기를 재문학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은약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즐거운 인생 하나님 즐거운 인생 예배가 즐겁고 헌신이 즐거운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너무 괴롭게 너무 힘들게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속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말씀 따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 예배 성공 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 축도 할 거니까 여러분 은약자 1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영계 순구들 정말로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하게 하야 주옵사사 날마다 주님이여 우리의 삶은 늘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끊임없는 피곤과 문제들이 닥쳐오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배 성공의 특징이 하나님의 은약에 말씀 잡고 뛰어넘어 사건 문제 뛰어넘어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사사 코로나19에서 여러 문제들이 많고 제한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불법 속에서도 하늘 예수님과 동행하므로 살아남은 이 주님의 은약 잡은 자들의 모습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성공이 가장 우선순이오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순이고 예배를 온전히 들어줍으로 참으로 예배를 통한 모든 응답 치유 다 받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을 되기도와 주옵사사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결정해주시는 예수구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승리 명사심이 참으로 보고만 해서 예배 성공으로 인생 즐거운 인생의 삶을 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녀와 사이구에 파초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들 해외직의 모든 성도를 자라는 랩런터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라 아멘 한글자막 제공 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